잉글랜드에 크라우치가 있듯이, 슬램덩크에 채취수가 있듯이 모든 스포츠에는 키 큰 캐릭터가 하면 꼭 필요합니다. 너 뭐 하러 왔어? 타쿠 치러 왔어요, 타쿠 치러. 타쿠 치러 온 거야? 예능하러 온 거야? 진짜 타쿠 치러 온 거야? 지금 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절대. 안녕하시려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려 합니까?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요? 네, 많이 났어요. 우리 회사 탁구에 미쳐있다고. 어떻게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탁구화를 신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서 한번 지원해보러 갔습니다. 지원서 가져오셨네. 다 써오셨네. 일단 원서. 아니, 일단 이분은 피지컬이 합격이네. 190 가까이 돼요. 잉글랜드에 크라우치가 있듯이. 슬램덩크에 채취수가 있듯이. 모든 스포츠에는 키 큰 캐릭터가 하면 꼭 필요합니다. 키가 187. 위치가 깁니다. 근데 다리를 낮추셔야 되는데. 거의 한 이 정도는 낮춰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낮출 수 있죠. 진짜 탁구를 실제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탁구 너무 좋아하고. 올림픽 때 꼭 다 챙겨서 보고. 진짜. 좋아합니다. 열정이 있네요. 그럼 한번 어떻게 치는지 좀. 이렇게 바로 봐요. 저희도 입단 테스트 바로. 저희도 입단 테스트 바로. 그런 거 안재현이 하는 거예요. 연습하셨나 봐. 약간 이 탁구 느낌인데 얘는. 맞아요. 약간 이 탁구. 받는다. 그러니까 리치가 이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착실이 장점이긴 하네요. 이게 굳이 스텝을 밟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다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안 돼. 장점을 안 밟아도 돼? 서비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쉽다,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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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 그거. 포핸드, 백핸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아시죠? 해봐야죠. 네, 해볼게요. 하하하하하하 미치가 너무 길어서 문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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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기타 소지 전이. 형, 저 예능하러 왔어. 안 돼, 안 돼. 너 뭐 하러 왔어? 타쿠 치러 왔어요, 타쿠 치러. 타쿠 치러 온 거야, 예능하러 온 거야? 진짜 타쿠 치러 왔어요. 타쿠 치러 온 거야? 지금 저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절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럼요, 그럼. 그러면 누구 한 명 저랑 대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잘 받을 수 있는 게 피가인가 그나마? 랠리는 잘해주잖아. 그냥 넘기는 걸로, 넘기는 걸로. 네, 진짜 해주세요. 어, 귀여워. 가능성 있어. 오, 뭐야, 뭐야.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이거는 무서워. 도영이 처음 할때보단 나아. 어떻게 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넘겼어, 나. 잘 넘겨. 가자! 잘 넘겨. 가자! 가자! 자, 어쨌든 이제 테스트가 끝났어요. 저희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음을 다 뽑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무슨 YG 탁구단이 아니니까. 응, 그렇죠. 여기서 이제 베스트 멤버를 한 분이든 뭐 이렇게 추려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저의 정체증은 오늘의 정체증은 오늘의 정체증은 오늘의 정체증은 오늘의 정체증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